여름특 음수냄새 대박 심해진 음수악취 액터로 찾아내는 방법 있을까? 인터넷에서 만원 이만원을 파는 음수통이 진짜 돈값하는지 리뷰 천개 넘는 음수통 두개로 테스트해봤다 음수냄새 일부 안나고 말래요 일부 안나네요 준비물 냄새 측정기 그리고 똥냄새를 풍기는 취두부와 두리안 먼저 그냥 쟀을 때 취두부 냄새지수 최대 532ppm 두리안 냄새지수 103ppm 참고로 인간의 반귀가 150ppm 정도라고 한다 음수통에 넣은 후 1번 음수통 2ppm 2번 음수통은 무려 0ppm까지 떨어졌다 결론 음수통으로 음수악취 100% 막을 수 있다 그리고 2번 음수통의 성능이 더 좋았다 어디꺼냐고? 댓글 속 링크에서 더 많은 실험결과와 제품명까지 볼 수 있다 음수봉 얼려서 보관하는 친구에게 공유하자